이달 들어 복숭아 소매가격이 작년보다 25% 하락하는 등 과일값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9일 소매가격 기준 캠벨 얼리포도 1kg은 12,069 원으로 작년보다 7.6% 내렸고, 백두 복숭아 10개짜리는 17,758원으로 작년보다 24.7% 하락했습니다. 대형마트 측은 여름 과일 가격이 모두 안정세를 보이나 단발성 집중호우가 내리면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. 이달 사과 출야량은 작년보다 10%, 배는 14%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올해 추석에 사과값 급등 우려는 적은 것으로 전망됐습니다.